하.. 진짜..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니 얼거니즈도.. 어? 비전이동 그렇게 못써요 그냥 빠르게 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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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나 세상에서 그렇게 빠른 비전은 못봤어 다푼 일로 들어가고 너 아무거나 가고 그치? 어.. 헌터? 나 배우는? 본능은 낮잖아 형성이 왜 이렇게 맨날 체력이 까있지? 뭐 때문이죠? 에고중에 체력이 높아지는 그런게 있나? 그래서.. 풀피가 시작하자마자 늘어났다던가 그런 가능성 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예.. 가봅시다 다 들어가 봐 진짜 우르프모드 이즈리얼이야 거의 폭주 1단계 어디갔어? 아! 아 잠시만요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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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소녀 센세 센세 살려주세요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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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와 센세 잊고 있었어 오우씨 살았다 진짜 아 제가 죄송해요 애들 안보내줘서 미안해 와.. 진짜 와 돌아버릴 뻔했죠? 딴딴 킹탄 쏘고 오케이 얘는 아직도 배고파요 어.. 들어가죠 구두 관리해주고 아 라베는 잠깐 안되겠다 라베는 안되고 그렇지 얘는 지금 요거 들어가고 그러니까 16개 생산은 다행이다 진짜 그게 또 되긴 하네 다행이도 아 징벌스에 또 탈출했어 아 잠깐만 징벌스에 탈출한창 아 황혼을 얻긴 해야되는데 황혼을 얻으려면 증여를 없애야되는데 증여를 없애려면은 증여가 태풀하면 안되는데 아이씨 돌겠네 잠깐만 안되겠다 그냥 킹벌스 앞에다가 한명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안되겠다 아 때려 때려 원하는대로 때려 원하는대로 때려 얘 때리는거에만 지금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되는거야 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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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그정도 때렸으면 돌아가 맞아줘 너는 적당히 맞아줘 그치 아 제발 한군데서 맞아주세요 오케이 돌아갔죠 이거는 요기보다 확실한데가 있어요 로즈랑 너네가 양 엘리베이터 있으면 어딜가든 맞게 돼있어 어 어쨌든 들어갔어 들어갔어 메이슨 들어가고 자 뽀데 들어가 하고 얘 들어갈게요 일단 요만큼 들어갈게요 그치 마리마리마리 그치 그니까 증여너프 저거 적어도 저거에 쿨이 있어야돼 찍힌거 맞나? 아 찍혔어 오케이 설마 뭐 죽거나 하는데도 없겠지? 체력이 체력이 막 까이네 없겠지 응 그치 여명이서 내가 막 저거 조마조마해야될 필요는 없잖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오케이 얜 요기 얜 요기 얜 요기서 기다리고 있고 너네 집 다 가고 아니요 베타버전 일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언제까지 잡아야돼 요기는 오케이 다 잡았죠 7분 충분한 시간이야 충분한 시간이야 통찰 애착 잠깐만 헌터 그치 에버렛 자 요쪽은 얘 집 돌아가기 찍어놨죠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고 아 키 얘는 지금 하고있죠 킹탄센세 들어가주시고 나머지는 됐고 애착 오늘 붙였나? 아 내밀거 보니까 붙이긴 했죠 니콜라스 들어가고 얘는 괜찮아 지금 또 폭주가 터린 때가 아 자정호 아 자정호 괜찮아 자정호 괜찮아 자정호 괜찮아요 어 들어가봐 그치 위쪽은 위쪽은 저거 없죠 어차피 걸리는게 없으니까 아래쪽은 아래쪽은 마리가 그러면은 58초 잖아요 28초 까지 하고 나가자 기억해둬야돼 28초 까지에요 기억해둬야돼 라베는 들어가고 오케이 그렇지 요만큼 하고 자 너 잡 다시 하고 자 찍어놓고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네 돛밥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네 난민분들 환영한다구 자 이렇게 해놓고 에너지 최대한 빨리 모아야되는데 에너지 모으려면 헌터 들어가고 중호의 여왕 하 참 별론네 위쪽은 좀 에너지 모을만한 큰세밖에 없거든요 큰세 요쪽 두개를 들어가고 꽤 아직 꽤 많이 남았어요 아직 중충화해야되고 하층해야되고 그 다음 46일에서 50일 거기가 가장 문제에요 지금 그게 가장 문제야 솔직히 4분 잠깐만요 4분 내로 정호 끝내려면은 이 속도는 안돼 잠깐만 어 7초 한번 들어가고 말이 일단 들어가면서 아니다 아니다 일단 다 됐지 요쪽 됐고 요쪽도 지금 하는 사람 없죠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너만 여기 남아 그치? 너네는 다 일로 빼 너네 일로 오고 너네 일로 오고 그치? 너네 일로와 일로와서 아니다 요쪽은 뒤지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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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들어가고 어 보자 파 파고 또 한명 체력 누가 달아있지? 오케이 오케이 체력 조금 일부러 채워놓고 고의로 자 이렇게 해봐 최대한 에너지 빨리 채워야돼 보자 마키 들어가고 지금 10시간 반째방송중이라서 채팅창 식을수도 있어요 어 그건 어쩔수가 없어요 하도 길게 방송하니까 징벌스에 또 탈출했죠 근데 어차피 양사이드에 저거 잡아놔가지고 잠깐만 셋 안돼 하나 안돼 하나 안돼 그치 들어갈때까지 기다려요 오케이 근데 챔스가 몇이에요? 중앙보소에 있는 직원 없죠? 없지? 꽝 오 시단 나갔다 아 디케이러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그냥 요 안에서 싸우게 아 잠깐만 아 얘 미미크리인데 아 미미크리가 아닌데 너 일로와 잠깐만 아니 아니 오 시단을 너 저거 잡하고 얘네들은 돌아와 그치? 너네 에너지 뽑아내 너네는 너네는 그저 하루하루 에너지 만드는 기계일 뿐이야 들어가고 집 돌아와 너네도 집 돌아오고 돌아와 너넨 요거 그치? 너넨 얘 잡아야지 그치? 야 얘부터 잡아 아 야 진짜 이러면 안되지 아이고 진짜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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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 아 바로 3단계 됐어 잠깐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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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에너지 잡 에너지 얻고 빤 쓰러 갑시다 야 이게 바로 이렇게 되냐 어떻게? 쭉 튀어 그치 베아트릭스 큰색 탈출했고 자 너네 일단 쭉 가 아 잠깐만 야 요거 요거 도와주자 어 아 이거 못 잡았구나 야 잠깐만 너 이거 때려 오케이 아 죽이도 못 아 진짜 문 어디야 문 어디야 문 어디야 문 어디야 문 저쪽? 아니야 저 정도면 그나마 그나마 승산 있어요 에너지 빨리 모으면 돼 이거 에너지 조금이라도 빨리 모으면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어 니콜라스 들어가 야 요쪽은 야 너 잡 잡아 있는 너는 거기 있지 말고 야 요거 억압 들어가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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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들어가야지 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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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케이 업무 종료 아이씨 됐다 살았어 살았어 안 터졌습니다 깔깔 아 진짜 쫄리는 줄 아네 아이씨 얘는 쟤 그 무슨 무슨 스님이었고 풍은 스님이었고 얘가 얘가 슬라임이었는데 아 잠깐만 아 슬라임을 꺼내야 되나 지금? 슬라임 잡기는 쉽거든요? 잡기는 쉬운데 하아 직원이 너무 많이 갈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글폭 터졌을 때가 문제에요 고캐 아니야 이거 고캐 아니야 이거 그 노래기계에요 풍은 스님이 낫겠다 그럼 내 음악 있는 애들은 다 별로 좋진 않아 아 근데 퀘스트 못 깼구나 아닌가 퀘스트 깼구나 개브라미 씨를 이걸 깨야 알레프 이거 언제 뚜둘잡아 돌겠네 진짜 헌터랑 라베어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요쪽 오델리 자 그러면은 요코 일단 먼저 잡고 있으시다 가자 쟤가 자정격파였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정확한 정확한 저거 설명을 봐야돼 자정을 격파해야 되는지 아 필요없는지 자정이 녹자정이면 솔직히 필요없는데 그게 녹자정은 격파할 수 있거든요 다른거면 몰라 지금 그냥 10레벨 달성이에요 그냥 10레벨 달성이야 어? 어? 잠깐만 얘 누가 관리해주지? 아이 이런 아니야 아니야 얘가 관리해줄 수 있고 마리가 관리해줄 수 있고 자 킹탄 자 천천히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홍수님 잠깐만 뭐 좋아했지 얘가? 일단 라베어는가 아니야 라베어는을 좋아할 수도 있어 헛소리 하지마 임마 나 메이슨들하고 팜하고 잠시만요 메이슨 팜하고 어.. 윰륨이가 여기 로즈가 여기서 둘러싸 1층 세드 못나가게 둘러싸고요 너가 통찰 들어가봐 그치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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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복 2개 일단 야씨 저거 아닌가봐 야씨 스님 극 대놓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일단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천천히 하면 돼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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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님 극 대놓아 하셨어 뭐 쫓지도 못하잖아 이런 일단 거미봉오리 하나 넣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일단 본능은 아니야 아이 그 후원자애들 딱 한 번씩 밖에 못봐가지고 기억이 안나요 뽀대말고 기억이 안나 뽀대는 너무 인상에 강렬해가지고 크랩복 2개 어디 터졌니? 레티시아 뽀대 그치? 윰륨 들어가고 자 세명 또 바랄 라로 보내버립시다 그치? 보내고 오늘이요 오늘이요? 애착이 아닌데 통찰이 아 그래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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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해보니까 통찰의 감성이 가장 높구나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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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본능 어? 아 깜짝이야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클룰폭만 제대로 관리해주면 됐었어요 클룰폭이 문제야 열 명이 없으니까 열 명이 없으니까 따따 따따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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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도 뜨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아 아 아 분할해서 잡아 혹시 모르니까 백업 까지고요 이쪽은 잡았어 여기도 다 잡았고 위쪽은 잡았고 이거 남았죠 오케이 일단 다 잡았고 뭐 터지는거 없는지 안터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 둘 하고 아니다 여기도 있을거 아니야 셋 오케이 야 통찰이었지 10명씩 사망할때마다 클리포트 카운트 감소했다 아 얘도 아 얘도 직원들 죽을때마다 나오는 놈이 아 이건 조금 아닌데쓰요 라벼는 여기서 조금 저 본능좀 아 억압좀 케어 좀 해주고요 킹탄 아 잘못된 애를 골랐어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니콜라스 여기 들어가고 오너리오 요쪽 들어가고 네 상층 보스는 다 깼어요 이제 지금 티페르소보스녕 들어가고 있어요 아 잠깐 아 일진세 여기 크로스되가지고 못나가 일진세 못나가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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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절대 그것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얘는 극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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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거 뭐야 가두리 양식이지 넌 어느거든 때리게 돼있어 별명이 작은호시산이에요? 아하하.. Olha次 열흑 자 탈 San 들어가고 얘 아무나 들어가고 엌어허허허허허허헉 왜 또 하.. 강화하는데도 에너지들쟎아 아 근데 저거 뭐야 안하면은 또 저거지 안하면은 애들 저거 스펙 빨리죠? 안돼 7천문 들어가고 자정호? 일단 말이 들어가고 아나스타샤? 하고 쿨포기? 어 그치 머리 많은 기계? 또 탈출했죠? 근데 뭐 나갈 수가 없어 얘는 빡빡 그치 때리고 나갈 수 밖에 없어 여기서 덜렁덜렁 안돼 아이 진짜 좀 어? 아 스펙 빨리 나는거 루머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 뭐지? 그 조심조심해서 나쁠건 없으니깐요 일단 그렇게 하는거에요 루머라는 설은 제가 저는 들어본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아 그래 야 잠깐만 우리 또 제 제물 받쳐줘 하나 둘 뭐야 제물이 왜 이렇게 없어 셋 제물이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중앙부에 사무직이 하나도 없잖아 생각해보면 본인 앨범 약간 다 러매 대단하 999? 그럼 굳이 저거 해줄 필요는 없고 억압 들어가 무기 뽑아낼 수 있죠? 일단 이거 뭐지? 중충 이거까지 한 다음에 무기 다 속아낸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할 타임이 왔어 또 지금 뽑으면 안되지? 나중에 뽑아야지 괜찮아 여기꺼 뽑읍시다 생각해보니까 H등급 5개 게임 안에서 뽑아야 돼 한 번에 여왕벌 가두리랑 지금 못하죠 그거 어떻게 억압 뽑은 스님 그치? 하고 아니야 잠깐만 자정어? 자정어는 아 내가 미미크리를 안데려왔어 이건 진짜 미친 실수야 미미크리를 안데려왔어 어디야 하음의 치매화하음 중앙본부? 여기서 나타나네 자 우리 마리가 가 호크맘때 알렉프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야 램프 좌우에서 딱 들어가봐 하고요 어 보자 레티시야 너 여기있어 여기서 대기타봐 여기도 한명 대기타야 될 것 같은데 차면 안되고 피피니옹망 여기서 대기타고요 여기는 가깝고 어 보자 둘정도 여기서 대기타 그렇지 좌우에서 쌈 써먹어 근데 황혼중 이번에 못 뽑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해서 피가 잠깐만 어디어디 징계 복지 지휘 징계팀 복지팀 그치 미리 빼두기 잘했죠 지휘팀 잡았고 여기도 잡았고 오케이 야 에너지는 걱정이 없어요 어 에너지는 걱정이 없어 로즈랑 여기 유미였지 유미 어디있냐 아 유미 도와주러 왔구나 유뉴 유뉴아 너 여기 그렇지 오놀이요 이제 에너지는 신경을 안쓰고 아 애들 잠깐만 그러면 이때 애들 스펙 좀 키우자 여기 애들이 지금 엉망이라가지고 진짜 엉망이거든 엉망 이상이거든요 지휘팀이 지휘팀 좀 사탕 좀 물러줘야 돼 어 탔나 그치 엔딩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중앙 부서예요 11시가 남고 겨우 중앙 부서 왔어요 꽤 오래 걸릴걸요 내일 아침 11시 꺼야 될 것 같아 도란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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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난이도랑 풀타임 생각하면은 이게 반이 안될거에요 어 아씨 알렉프가 아 좋아 좋아 아 잠깐만 마키가 마키가 저거 한번 찝쩍 대주고 에덴 들어가 윰륨이 들어가고 아 진짜 또 써야돼 알미 하나 빨아야 빨렸잖아 평소가 어 지금 이쪽은 됐고 잠깐 아무것도 먹먹이가 마리가 들어가고 아나스 차이사 들어가고 억압 들어갈게요 그치 요거까지 하고 얘는 7천문 불평이 들어갈 수 있어 넌 해낼 수 있어 해내면 할 수 있어 1일로 한번도 안갔어요 예 50일차까지 끼기업 100% 완주같은거 필요없고 요쯤이었어요 10초 20초 30초 나와 어 오케이 성공했다 얘는 아 어스름 독스름 인원이 적어서 이게 쉽게 될라나 모르겠는데 아니 얘는 왜 왜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센세 아 제가 직원을 바치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아 얘 나오면 지옥인데 진짜 아 문제는 10단계까지 갈려면 얘가 일어나야돼요 이대로 버틸수가 없는데 왜 얜 얜 뭐 때문에 그래 적교가 보통 야 인간적으로 그건 좀 아니잖니 방금 그건 좀 아니잖니 왜 그러세요 대체 왜 나한테 그래 억압 풍은스닝은 똥잘 본능 그치 아 수점 아니 근데 수점 빨랐을 때 딜 먹고 터지면 어떡해 그게 문젠데 아 잠깐만 모노리 말고 또 어스름은 어세신크리도 해야돼요 이거 아 근데 문제는 지금 미미크리를 안 데려왔어요 아 너무 큰데 미미크리 안 데려온 거 마법봉 데려왔으면 일단 다행이야 마법봉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힐은 마법봉으로 힐을 버티고 문제는 어스름 때 분명 큰새나 우시산이 탈출할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죽여놔야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마법선이 다음에 어떻게 버텨지 아 미미크리 요거 뭐지 중앙부서 뺀다는 게요 미미크리가 같이 빠져가지고 넣질 않았어요 자 일단 다 올라와봐 이제 에너지는 의미가 없어 이제 반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아직은 아니야 고인물 자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할 리가 없잖아 내려놔 그치 초반에 이거 아 이거 좀 고인물들 이거 잘 안봐요 그렇다고 제가 고인물인건 아니야 고인물도 따라하고 싶었어 청년 아 청정수인 저는 고인물을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네 스님도 처분탄은 안받아요 영향 안받아 자 그러면 너네는 일단 다 여기 있고 다 여기 있고 자 일단은 같이 싸워줄 만한 애들 마리 잠깐 마리 여기 그치 마리랑 어어 어어 아 잠깐만 설마 야 아 마법봉도 아 마법봉 죽었지 참 아 마법봉이 죽어버렸지 아이구 진짜 야 힐탄으로 어떻게든 버텨야겠네요 어 하아 화이트도 장거리였죠 어 올리버 가봐 이것도 장거리였던걸 기억하거든요 전담 마크는 이쯤으로 하고 자 모대 한명 들어가 봐 자 가자 어디서 떠 자 돌진하구요 일단 약속하실리만 가 요쪽 하나 하나 셋 넷 그치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너도 일단 약속하실리방으로 쫓아 분명 올시산이 튀어나왔고 토끼팀은 올시산 잡는 데 주려고 해야되요 일단은 오케이 하나 제거 완료 내려가 자정이 문제야 자정 녹자정이면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 잠깐만요 올시산이 튀어나올만큼 애들이 많나 일단 최대한 죽여놓고 죽여놓고 갑시다 이거 아니다 윗부서는 안전한데 이제 윗부서는 죽일 필요 없죠 뭔짓이야 이거 윗부서 윗부서 사무직은 아껴요 마흡손님 때문에 아껴야돼 아랫부서 사무직은 없죠 이제 없다고 봐도 돼 이 정도면 자 내려가자 뭐부터 요거부터 요쪽 그치 자 초스피드로 갑시다 아 요거 저거구나 요거부터 가야겠다 그치 이거 잡고 암사람면서 쭉쭉 가요 아 요거부터 가야겠다 요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장 가장 가까워 올라오지만 않게 하면 되는데 이거 야 오케이 자 여기 가고 아직 오진 않았죠 잠깐만 어디까지 왔어 위로 올라오는데 의문은 괜찮아 의문은 괜찮아 잠깐만 의문이면은 너희들이 여기 있다가요 의문 정도는 얘네들이 처리를 해줄 수 있거든 오케이 자자정은 조금 힘들어요 어 목자정이어야 돼 반드시 호자정도 나쁘진 않아 오케이 자 이제 가로질러 야 잠깐만 야 그게 뜨면 안되는데 야 너네 여기 목 도착 도착 목표는 여기다 얘 잡아야돼 일단 안전거리 확보해줘야돼요 올라왔죠 오케이 다잇 쓸어 어 여기서부터 천천히 쓸어가봐 자정습기 그러니까 자 그 뭐지 녹자정은 피하거나 피하거나 직접 여의치 않으면 직접 잡아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자자정은 잘못 피하면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깐요 그것 때문에 문제지 그런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어 야씨 무슨 디펜스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디펜스 하는거 같애 지금 아직 총탄 4발 남았고 잠깐 위쪽 올라온거 없지 위쪽은 안전해 지금 종말은 못잡았어요 못잡을거 같애 얘때문은 못잡을거 같애 지금 너네 뭐하냐 오케이 자 일로와 일로와 거기까지 내려와 위쪽은 여전히 안전하고 야 이 자물이 잡줄이너도 얘네들이 잡고가야지 안됐다 여기서 싸워 아 진짜 잡줄 안잡고가면 이거 안되지 위로가네 위로가네 그렇지 잡고 외문정도는 얘네가 커버해줄 수 있어요 외문 올라오는거 막아주고 이것까지 다 방어해줄 수는 없어 그렇지 사무직 최대한 막아야돼 사무직 죽는거 최대한 막아야돼 사무직 죽는거 최대한 막아야돼요 하나 여기있고 이쪽은 이제 저거 할거 없죠 난 빨리 부숴봐 최대한 빨리 다시 오케 다시 올라와 얘가 문제야 지금 이 조합이 일단 녹종원 쉽게 잡히거든요 어 아 미미크리 데려왔으면 미미크리 단독 킹동 할 수 있어서 좋았을텐데 건축거면 아쉽게 됐어요 건축거면 아쉽게 됐어요 뭐해 같이 싸워야지 오케 자 일로와 아직 뭐 굴러들어가는거 없죠? 아 뭐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왜왜왜왜왜왜왜 아이씨 깜짝이야 야 이거부터 잡아야지 얘부터 잡아 지질뻘있죠? 아이씨 오케이 자 천천히 가봐 의문 셋? 뭐 의문은 녹일거고 온거 없지 자 뒤로갑시다 얘 잡아 그리고 그리고 요거 잡아 그치? 요 부수면은 어 겁나 많죠? 아 거참 진짜 안 돼야 안 돼야 만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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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해 잠깐만 뭐해 빼 왜 안 빼줘 또 오오오 아 참 왜이래 얘네들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아니 야 클릭이 클릭이 씹히면 어떡해 아 잠깐만 야 의문 안에 들어왔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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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씨 깜짝이야 진짜 이씨 여기로와 여기로 위층은 안전해야되요 무조건 위층은 안전해야되 탄창 두발밖에 없어요 지금 위로 올라오면 좀 많이 난감해져요 그전에 잡아야되 됐다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남은거 어딨지? 이거 한놈 남았나? 남은거 없지 이제? 드디어 자정이 문제야 자정이 뭐가 나올까? 녹자정이면 그냥 잡고 가도되요 자자정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케이 잡아 호옷 호옷 그치 자 일단 자기살림 챙겨서 자기들 집쪽 다시 돌아가시고 다행히 우신은 탈출 안했죠 아이고 피곤하다 자자정 안돼요 자자정 안돼 자자정만은 안돼 그것만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다른건 모르게 야 글폭 14개? 아 진짜 160 여러분들 기도 160 일단 그 H등급 5개 뽑는건요 개브라 저거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힘들다고 봐도 돼요 뭐 사무직은 사무직은 뭐 쓸데없다고 치면 노피해져 사무직이 많이 죽어가지고 마법순위를 좀 다루기가 힘들어지긴 했는데요 글폭 14 아 저게 문제야 지금은 아차 그래 윰륨이랑 메이트 잠깐만 윰륨이 샬롯이랑 잠깐 윰륨이 어딨어 윰륨 너네 여기 막아야지 그치 어차피 에너지는 필요 없으니까 위쪽도 저거 해주면 돼요 하아 글폭 14 저놈이 문제라는거지 이제 자 뽀데를 기점으로 글폭 14개 부앙 마키가 해주고 에덴 들어가 여긴 뭐 없지 얘는 까뮤에 들어가고 아 이거 쓰기 싫은데 샤댕 브로이드 타샤 들어가면 돼요 안보면 돼요 저쪽은 얘를 잘 봐줘야 돼요 킹탄 가고 어어어 아나스타샤 어 얘 잘 버티죠 니콜라스 니콜라스 들어가지고 녹자정 다행이다 개꿀이죠 자 이따 오너리어 들어가고 아 통찰 뭣도 없지 이제 샤워 저거 껴 녹자정 녹자정이면 보고 가도 돼요 보고 가도 돼 여기서 제가 뭐야 실수로 애들 안 쏘고 가는거만 있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근데 문제는 오씨산이랑 큰새 탈출할수도 있는데 아 오씨산은 반드시 탈출하겠다 오씨산이 문젠데 사무직을 다 죽여야돼 근데 녹자정은 샌드백이에요 사무직을 다 때려 죽여야돼 얜 왜 아니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그 위쪽은 됐죠 아 잠깐만 하나가 안됐잖아 아 이게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뭐 늦었어요 한 조각이 탈출할거에요 뭐 스탭 빨리네 있어? 없네 스탭 빨리네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없어 보여 자 심한 경우 자 돌아가고 윽윽 넌 일루와 얜 누구냐? 아 잠깐만 막힌어 올라가고 윽윽 넌 일루와 그치? 하 하 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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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윽 넌 조금 키워줍시다 이럴때 이렇게 좀 여유로울 때 키워줘야지 녹자정은 쉬운데 아 이럴때 알레프 세마리가 안나와서 알레프를 못잡는건 조금 억울한데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는? 억울할만 해 어서 억울하다말해주요 어서 억울하단 말해줘요 ато 억울하다말해달라고 아 뭐야 막기 위로갔어? 막기는 왜 위로갔대? 하나만 더 해 개그치 다 일로와 녹자전이 어디에 녹자전이 여기 내리진 않겠죠? 네 미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고 위에도 일 다 했으니까 일단 내려와봐 얘네들 다 내려오고 사무직들 싸그리 공땅 키오스 보내야 돼 안그러면 큰새나 제가 탈출할수도 있어서 큰새도 괜찮거든요 지금은 근데 얘가 탈출하면 좀 난감해질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부 너희들은 전부 그치 겹쳐져 아니 어디다 쏴 어? 니 나이스 나이시 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이쪽 없지 없고 어깨 여기도 없고 사무직이 아! 야 한발 부족한데? 잠깐만 아니야 겹쳐지는 때가 있을거야 얘들아? 아 3마리구나 아 잠깐만 위쪽 사무직 3마리야 아씨 킹탈 사수를 밀어버리면 얘가 잘못하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킹탈 쓰면 안돼요 야 그쪽으로 가 야 그쪽으로 가 아 둘이 맞나 그래 어 야 둘이 둘이 지금 맞나 당장 맞나 그치? 호잇! 그치? 한놈 남았어요 이제? 다른 데는 다 X야 오케이 어 보자 다른 부서에 끌어올 애는 없고 뽀데 들어가 뽀데 들어간과 동시에 얘는 죽여버릴게요 그치? 그치? 뽀데 들어간다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치? 잡고 가면 돼요 느긋하게 가 너무 빡셀 필요 없어요 이제 죽일 수 있는 거 없어 어 죽이려면 우스지 산이나 죽여 야 야 18개이면 진짜 얼마를 해야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무기가 없어가지고 4분의 1 때리거나 그런 거 힘들 거예요 그치? 네 벌써 11시간이나 지났어 앞에 있는 애들 일단 최대한 빼 그치? 뒤에는 한 이정도 되면은 빼줄게요 어 애들이 좀 느려가지고 빨리 빼야돼 아아 답답해 저번엔 한 번 왔다갔다 하면서 4분의 1이 깔는데 확실히 로버트 위는 에고빨이야 그거 확실한 거 같아 자 이쯤은 물러납시다 이제 그니까 세이브 파일이 고여서 그래 야 이번 거 왜 이렇게 느리지? 아까보다 엄청 느려진 거 같은데 아 여기 와서 조금 빨라지는구나 오케이 자 내려와 아 소리 진짜 타임어택을 가장한 그냥 현황이요 타임어택은 이미 끝나고 온 것 같아요 이미 재도전은 몇 번 한 시점에서 타임어택은 이미 물 건너갔어 올라간 시점에 너네 다 빠져 그렇지 아 전 안고였어요 얼마나 청정한데 내가 주아 붉은 입술을 가진 마법소녀가 현대무기로 끝에 나선을 때리고 있습니다 아 팀을 두개로 나눠서 올라갔다가 여기 때리고 이쪽은 들어가서 때리고 이렇게 하자 최대한 딜을 넣어줘야 돼 얘네들은 자 빼 아직이다 아직이다 하고 빼 빼 빼 빼 그렇지 공포라뇨 예 청정수 맞아요 그렇지 뭔 석유의 신재세 에너지야 그런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오케이 들어가 왜 지질거래요 이거? 뭐 잘못되는거 아니지 잘못되는거 아니겠지 빼 빼 빼 빼 아 반파돼서 그런가? 아 그냥 반파일 뿐인건가? 아 깜짝 놀랐네 네 주님 다시 안녕하세요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언제까지 잡아야돼 그러니까 피 겁나 많죠 지금 하루종일 때려 네 크루아치님 안녕하세요 아 4대 내고에요? 아 지질거래는게 4대 내고야? 아 쓸데없이 딴딴해 자 일단 빠져봐 그치 안전을 위해서 얘가 갑자기 오도도도 이럴수도 있어 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 이럴수도 있어 갑자기 버그가 걸렸어요 막 증오의 여왕이 뿅 하고 나올수도 있어 어 그런 경우에서부터 다 조심해야되요 백약 두배라고요? 미쳤어 뭐야 그게 인간이 할수있는게 아니잖아 낭얼림! 낭얼림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 그건 맞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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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야 그치 이제 들어가 오케이 겁나 안깎여 빼 그치? 싹 빼고 이랬는데 갑자기 반대로 돌면 야 진짜 리얼 공포겠다 만약에 반대로 돌면 모각! 그치? 아 드디어 드디어 부셔버렸습니다 그치? 뚝 빼기 마리 지우천무 본능 아나스타자 XI 구저이 저게 구였죠?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저게 아마 구였을거야 관찰레벨 사고 반대로 돌면 이제 파인애플 들고 춤춰야돼 맵 파인애플 맵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2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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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Maur Lon Grim 로즈랑 그냥 융융이 좌우 막어. 혹시 몰라. 버치 탈 수도 있어요. 끝인가 그대로? 네 100% 안 찍고 51차요. 카운헬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저렇게 아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쪽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야 아랫부서 하려면요 아닌가? 잠깐만 45일까지 하나 어 이번에 이번에 저거 뭐야 백 할게요. 어 지금 여기서 세이브를 해버리면은 다시 못 그 뭐지 아래층 둘 다 못해 생각해보니까 하층부에서 중층부 다 깰 때까지 하층부에서 조금 이렇게 비비적거려야 돼요. 아랫부도 뽑고 그렇게 그치 그렇게 하자 오케이 피속성 보장 그러면은 이거 그냥 뽑고 이건 못 뽑구나 이렇게 뽑고 다시 기역자정수 갈게요. 이거는 계속 가줘야 돼. 중간에 2, 3 이렇게 호크마 2, 뭐야 B나 3 이렇게 뚫어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1, 2차 갈 리가 없지. 1, 2차는 갈 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잠깐만요. 혹시 빠짐 무기나 한번 다 살펴볼게요. 이제 죽은 사람이 없긴 하지만 큰 새! 그치? 뭐 없고 여기도 없고 1, 2차를 갈 리는 없어요. 저 1, 2차 절대 안 갈 거야. 가능하면. 여기서 1, 2차 가면은 나는 눈이 멀 거야. 앞으로 1, 2차 가면은 나는 눈이 멀고 싶지 않아요. 5시산도 다 만들었고 이제 정리 좀 해야돼요. 다시 복장 좀 어느정도 나왔어? 자 여기는 그냥 일반 직원 3명 딱 뽑아주고요. 어 에고리스트 가자. 아이 월을 맞을 필요 맞을 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 보자 에프게니는 레벨 5지 골드 아 골 5가 아니구나. 오늘이 5가 골드러시 끼고 그치 어깨 깡패 갑시다. 에뎀 모르겠다. 조지야 아 푸른별이 나아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푸른별별 때 에고를 못 빼온 게 좀 한이다 아 아 아 진짜 한인데 잠깐 제압복이 왜이렇게 많아 일단 저거부터 낄게요 황홀 아 잠깐 얘네들이 황홀을 껴야되나? 저건 하나 끼고요 아니다 잠깐만 니가 저거 끼고 그렇지 황홀 아래층 줄게요 요층이 더 필요해 황홀은 이런거는 무기는 남의 짓하고 여왕볼도 해줘야될거 같긴해요 아미타 도라아미타몰 코넷은 아래 직원들 딱 입혀주고 위쪽에 잠깐만요 여긴 정장 없지 중앙무수에 정장 있을리가 없어 나무수는 윗부서 정장한테 입혀줄게요 그렇지 가자 아지씨 왱왱이 왱왱이 해줘야되나 진짜 셋 해주고 그렇지 딴딴 딴딴딴딴딴딴딴 얘는 지금 아 얘도 한번 관리는 해줘야되긴 하는데 됐어 나중에 아담 가서 한번 세례받아주고 아 잠깐 아 마리랑 위치 바뀌었구나 높음이야? 괜찮나? 아 괜찮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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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탄 그러면 얘가 요쪽에 있는게 더 나아요 어 담당일진으로 세워서 말이 오케이 어 총탄 둘이 세발 없는거 보니까 딱 저거 갓 갓죠 잡이 일로와서 그치 여기서 억압 때려 딴딴딴딴딴딴 어디갔지? 아 헌터 여기있구나 애들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리네 아 그래 잠깐만 로즈랑 융융이 요기 사이드 지키고 융융이 들어가 하고 메이슨 아 진짜 RF잡이 문제에요 지금 헬고는 아 잠깐만 헬고 지금 뽑아낼 수 있나? 할 수 있으면 아 근데 뽑아내기 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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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해요 아 근데 이런거 할 필요 없구나 이제 얘는 그러면은 라벤은 가서 관리를 해줍시다 그럼 어쩔 수가 없다 관리해줘야돼 이쯤 되면은 쿠브 어디 터졌지? 아 여기 터졌죠 네 WDD님 안녕하세요 관리되는구나 오케이 그치 관리가 되면은 굳이 버릴 이유가 없지 헌터 얜 말고 그치 빡세게 애들 돌려서 키워야 되긴 하는데 스피드런인가요? 네 일단 마른 스피드런인데요 이미 스피드는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11시간동안 중축밖에 못갔어 자비에 일단 자비에 이거 저거까지 키워주고요 애착하고 아니다 잠깐만 팜이 어 저거 다른거 하자 다른작업 아 세리는건 안되는데 그냥 가 어 그치 아 위애들도 키워줘야돼요 이거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키워줘야돼 그치 네 보스전까지 다오고 51차까지 갈려고요 오늘 오늘? 11시인데 오늘 오늘 안에 가능한 가능할거라 생각하니 자 다잡고 자 니들은 다일로와 그치 자 빨리빨리 움직여 아씨 잠깐만 그치 야 여기 왜이렇게 못잡아 아 잘잡는거구나 이거 왜이렇게 다잡았죠 니들은 다일로와 그치 다잡았고 요쪽은 좀 느리네 오늘은 내일이 아니야 어디나왔지 잠깐만요 레이더 징 징계팀 아 저쪽에 꼬다리 나왔구나 오케이 꼬다리는 알아서 처리해줬죠 에이 설마 애들한테 첨은탄을 쏘겠어요 첨은탄 맞을건 거의 사무직밖에 없어요 아니면 제가 엄청 뭔가 엄청나게 기분을 건드렸다던가 그정도면 모르겠는데 샬롯 그리고 로즈가 요기 막아 그치 둘이 이렇게 막고 자 자비에 들어가시고 어차피 에너지 에너지만 뽑으면 되니까 마리 아침 냅두고 시체가 얼마나 쌓였는지 볼게요 지금 시체가 시체가 별로 없네 그러면은 히오스 잘가 그치 아 아침부에서 또 탈출했죠 어 괜찮아 괜찮아 막아놨어요 이럴줄 알고 막아놨어 헌터 얘네 라베너가 통찰 계속 주기적으로 해줘야되요 그치 그리고 메이슨 그리고 메이슨 얘네 깡체력이라도 일단 높여놉시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뭐지 얘네들 레벨업시키는데 포인트 덜 들거든요 어 그렇게라도 해놔야되 지금 어디 떴지 얘는 우리 잠깐만 어 걔 어디갔지 아 니콜라스 중앙봉 2팀이구나 지금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니야 가져가자 중앙 2팀 사모엘 그치 쓰는 시점부터 30초 정도 쓰면 돼요 강화요 강화 2강 못 가봤는데 항상 터지더라구요 네 잠깐만 빠른건 다 됐고 그치 저거 가고 있는 중이죠 10초 잠깐만 어 아나스 차이자 여기 있잖아 어 그치 얘가 화댐이죠 어 20초 아 잠깐만 아 지금 이런거 복잡해지는데 저리가 30초 나가 또 다른 애 벌빵구 맞은 애 없죠 아 진짜 벌이 이래서 싫어 오케이 내가 이래서 이래서 벌빵구 아 진짜 뭐 최대한 높은 애로 갔는데도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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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요 잘못하면 터져 저거 진짜 다행히도 그래도 몇 명 티오스 보낼 탄은 남아있죠 아까 한 명 보냈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오노리오 들어가시고 오노리오 들어가시고 아이고 비아트리스 들어가고 엘착 들어가고 오시산 자비에 들어가고 치유천무 아나스 차샤 저 안 들어갈게요 아이 귀찮아 끝 마무리 때 한 번씩 들어가자 그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자 메이스는 뭐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이제 로즈가 이거 작업해보자 한 번 여기서 파밍하고 너도 얘네들 조금이라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4레벨이 되면 저거 뭐야 요거는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통찰 보냈을텐데 아 얘 또 걸렸어 여왕반한테 통찰 보냈어요 통찰 보낸게 저거야 뭘 통찰을 보내요야 아이 진짜 저게 운빨이에요 아무리 좋은거라고 해도 운빨이라서 정확한거 보낸다 해도 터져요 게임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위쪽은 끌풍 안터지고 얘 들어가 그치 자비해 자 필탄맞고 이거 피하면 어떡해 오케이 해서 들어가 그치 하고 얘는 요기죠 얘 운빨이야 진짜 바보가 진짜 10초 가장 운빨인게 바보예요 20초 30초 그치 자 30초쯤 쓰고 나가면 돼 업무종료 H등급 이상 지금 애고 추출할만한거 있나 이거 두개 러니님 팔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아 잠깐 아 뭐 두개만 뽑으면 되는거 같은데 지금 뽑을만한 두개가 지금 어떻게 돼 얘 하나랑요 냥쿤 MK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아 잠깐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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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뽑을만한 두개 없나 이럴때는 그치 H등급 이상 애고 두개 추출 H등급 이상 애고를 없애면됩니다 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 전지심비옥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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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버려 성공 이럴때 성공하지말고 개꿀짐 터트려 전지심비옥개 비나이다 제발 터트려주세요 퐈 하하하하하하 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 reusable questions 성지님 안녕하세요. 천지시표 깨닫니다. 제발 깨게 해주세요. 그렇지. 좋았어. 헥타. 좋아. 팜 하나 무기 잃었고. 팜은 너는 내가 나중에 줄게, 그렇지? 무기 4개 뽑았지? 어디보자. 또 H 등급짜리 무기가 레티시아. 레티시아가 지금 얼마지? LTC가 돈 많이 있나? 910일 그러니까 이럴 때 개잘돼 진짜 진심으로 아 진짜 지금 벌써 이럴 때 탈출하지 말고 천지 제발 무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에너지 팔리잖아 하고요 저거 하면서 아무것도 먹는 잠깐만 마이너스 6%? 6%까지만 할만하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6% 내 자비에 들어가고 말이 들어가고 일단 김지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을 자주 뵈요 그리고 잠깐만 3명의 정도 1,2,3 딱 3개인데 이번에 터져줘야돼 제발 터져 에게 팔리 살살 넘는다 야 저거 봐야되잖아 이러면 아하 드디어 야 이러면 저거 봐야되잖아 에너지 풀셋이었는데 개꿀 퀘스트 완료 야 진짜 이걸로 안되 이걸로 에너지 안될텐데 아하 저거 봐야되어 희착해 아 나 진짜 아이씨 아이씨 고참씨 네 송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아 꼭 이럴때는 한 번에 실패해야지 왜 하필 이럴때는 아이씨 고참 아이씨 진짜 아이씨 고참 아오 괜찮아 괜찮아 저거 그 뭐야 비서 깨뜨리고요 비서 깨뜨리고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날로 잠깐만 중앙에 아무도 없지 지금 말끔하죠? 오케이 호우 호우 아이씨 아잠깐만 야 우시산 잠깐만 우시산 여기 지금 잠깐만 아이씨 안되겠다 야 너네 너네 대피해 집에가서 일단 집에가서 일단 히오 쏘고 있어 대피하고 있어 그치? 잘 대피하고 있어요 오케이 해주고 너네 요격 가고 그치 아래쪽은 이로 가고 요격 때려잡고 이렇게 해주고요 어 니네 두명 정도가 위쪽 좀 도와줘 이거 도와줘 그치? 야 쟤 너무 빨로 호우 야 잠깐만 앞에서 잡아주네가 필요한데 야 유스티티아 앞으로 가봐 잠깐만 한입 남의 먹지마 그치? 오케이 야 좋아 앞에서 막어 앞에서 막어 앞에서 막어 뭐야 얘 어디갔어 야 너가 이걸 잡아야지 아 야야야야 일단 사랑을 주소는 잡았어요 그럼 일단 얘부터 처리를 합시다 얘 처리하면 돼 양 사이즈에서 때려 아 진짜 겁나게 빠르네 진짜 잠깐만 야 도와줘 야 원거리 도와줘 원거리 램프 필요 없고 안될 필요 없고 그치? 어디로 가는거야 시체친화족이 신시체접 아 진짜 일단 녹이긴 했어 녹이긴 했어 너 뒤로와 그치 소시적 왕년에 파이어백 마린 컨트롤 하던 것처럼 그치 넌 뭐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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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붙어 붙어 이거 너 좀 넣어 그치 해고 일로와 그치 요추 그치 좋아 내 로봇을 지켜내야지 그래 이번에 알려프가 나와줘야돼 이번에 알렛북아 나와줘야돼 진짜 아이고 어헉 어허 음향이고 이거는 나비고 아 이게 나비고 이거는 은하수잖아 그나마 나비인데 이거는 돌겠네 진짜 옛날 저글즈였어요 제추출가자 야 제추출가자 이거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거야 Rf 되더라고 제추출있으면 괜찮아 무기를 테스 이건 됐고 얘는 처음원해죠 처음원 우리 바보조무사가 왔어요 일단은 잠깐 이제 또 무기 다시 껴줘야되잖아 안전팀에도 무기 빠졌죠 PP중망 빠졌고 얘는 얘가 뭐 빠졌더라 하나 빠졌는데 어 그치 H 그치 아 잠깐만 얘 이걸 안꼈구나 어디보자 중앙본부에 우리 너 이거 끼고 저 주먹은 용기 5 아 잠깐만 용기 5 등급 5가 아니구나 라베어는 낄수 있니? 역시 ㅋㅋㅋㅋ 크하하하하하 laughs 헤엑 아 Crime 흥씨 我要 DIE Cro Wool Arsenal 나한테 이러지마구 아 진짜 돌게인데 시선 그치? 와 진짜 야 마법사 물리 야 야 어떻게 저런 소용이 나와가지고 하필 분명히 아 다 무기 꼈어? 무기 한두개 남아있는데 참에 하나 남았구나 마타는 쓰면 안되고 그치? 인피니티 스톱 가자 다시가자 이번 rf 등급 하나 무조건 뽑아내야 돼 다음에 그치 이번에 rf 하려면 자 일단 바보좀사 하고 본능하고 그치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 따라따따따따따따따 알? 둘. 셋. 그치? 자 셋 잡아내고 음..헌터 말이 일단 들어가고 요쪽은? 자비에 저거 플랩 됐죠? 잠깐만 자비에 일단 나가잖아? 오케이 너 여기 있어봐? 여기서 잡고 킹탄 이제 보스전까지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야 솔직히 그나무래 그 밥이야 얘네들은 최다 올려봐 얘 5됐죠? 저런식으로 돼야돼 애착은 그래도 3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디바 이쪽 좌우로 둘러쳐야지 유미유만으로 일로오고 로즈노 일로오고 유미유가 관리하고 레티샤로 이거 관리해주고 아니다 잠깐만 샬롯 이거 해보고 너가 요거 그치 근세 다 귀여운데 혼자 지금 크레퍼 하나는 어디 터졌지? 아 헤이루 터졌죠 일단은 너가 위로 가야돼 지 바보 조무사 뚫어줍시다 4등급 이상이죠? 4등급 이상이거나 정이 아 뭐야 뽀데지거는 뭐야 아 깜짝이야 난 또 뽀데가 진짜 작업을 한다는 줄 알았어 헌터 들어가고 헌터 들어가고 네 말제님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빠이 자 계속해서 얘 들어가고 뽀데지거는 대체 뭐야 하고 얘는 아나스타시아 들어가고 자 얘 들어가고 그치 레티샤는 샬롯이 계속해 요쪽은 유미유가 들어가 들어가는 동안은 안 맞아 안 나와 굳이 정확히 말하면 잡고 잡고 셋 넷 다섯 여긴 없나? 여긴 없지 일단 여기도 없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다섯 잠깐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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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로 가 얘네가 아 잠깐만 얘네가 이거 잡으면 되죠 그리고 얘네는 요쪽 오케이 터뜨리고 나문데 어디야 지금 위쪽 아 진짜 잠깐만 얘 아 저거 탈출하겠다 한조아 한조아는 탈출할거 같고 복지팀으로 갔죠 이제 어 얘는 잡았고 어 탈출 안하네 뭐 다행이죠 아 잠깐만 쪽빛종원가 저거 야 무슨 3단계에 좋은가 벌써 나와 잠깐만 자세가 아니고 아 저거 그거였나 청소부들이죠 지금 아 기억이 잘 안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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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또 아 잠시만 이것도 망했는데 저거 쪽빛종원였죠 빨리잡아야 돼 이거 잠깐만 바보급만 할게요 이거 바보급 이상만 헌터 그치 헌터하고 통찰 사비해 해는 괜찮아 해는 괜찮아 노프 큰세 그치 메이슨 최대한 에너지 당겨야 될거 같은데 이제 아 지금 봐서 또 탈출했는데 나갈 데가 없어 어차피 아 잠깐만 야 선물 받았어 샬롯 선물 받았어요 자 일격해둬야 돼요 보자 그럼 샬롯을 다시 한번 보내고요 어차피 샬롯을 요쪽으로 보내지는 않을거니까 어디냐고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위쪽이 나오면 조금 애매하고요 요기까진 괜찮아 어디어디야 중앙봉무 6 징계팀 3 지휘팀 3 잠깐만 잠옷 행기다가 뒤질수도 있을까 이건 마리온제 갑시다 양사이드에서 오노리오 요쪽 가고 그치 비명쇠기 램프 오케이 이렇게 가고 요쪽은 아 일단 요쪽으로 오노리오 가 어 그치 해놓고 요 3 요 3마리를 일단 뭉쳐봐 요기는 어 혹시 보니까 자 실드 다 쳐주고 아래 괜찮니 야 혼터도 가자 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어 보자 마리 한 번 더 너네 한 번 더 그치 잡아 오케이 요긴 잡아 오케이 오케이 청소 다 잡았다 오케이 나쁘지 않았죠 너네 여기 있고 자 자기자리 돌아가시오 이번에 에너지 다 모을거에요 어 이번에 다 모으자 마리가 얘는 조금 혹시 모르니까 그냥 세발로는 자 둘 셋 어 세명 보낼게요 골로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얘 지금 관리하면 안돼요 혹시 마냥을 대비해서 헌터 들어가 딴딴딴 딴딴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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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진 괜찮을거에요 어 나름 바본데 아 잠깐만 얘가 들어가면 안되지 나름 바본데 괜찮을거야 얘까진 에너지 빨리 모을 수 있겠지 자정이나 어수로 오기전에 그냥 넘겨버릴게요 이거는 재추출로 환상체 빨리 뽑고 알렛파나 뽑고 그 다음 개부라랑 해세드 깨야돼 들어가고 아 파고든 천국 해야겠다 이건 킹탄 들어가고 아나스타드 들어가고 1130 뽑을 수 있으려나 애매한데 아 잠깐만 빼 빼 빼 빼 빼 그치 아니 다음날 넘어가자 어차피 저거 그냥 클포기죠 단순 클포기죠 딴딴딴 굳이 오늘 날은 넘길 필요가 없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걸린게 아 이것도 꾸준하네 진짜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4개였는데 클포기 하나 또 이쪽에 터졌죠 아 저거 안 쓸게요 어 에너지 빨려도 상관없어 쓰지 말자 찰롯 하트 터지면 안돼 마탄도 마탄바보예요 아 마탄바보구나 아 근데 마타는 뭐지 초반에 되긴 좋잖아요 솔직히 마타는 진짜 좋아 뭐야 뉴비들의 영원한 도움이 마탄모름이까 넘어갑시다 이거는 제발 이번에는 푸른별 아 푸른별은 무기로써 나쁘진 않은데 잠깐만 검사 아 검사 가져갈까 검사 데려오겠습니다 예 이거는 안되겠다 검사 데려오고 그 다음에 푸른별 데려와야 돼 에고 기프트 4명이상 4종이상 보유한 직원이 한명 있는 상태로 클리어 잠깐만요 어 39 40 아 나 호크맛 둘자 이제 지금 에고 4개이상 단 캐릭터가 있나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애들 막 그렇게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서 그나마 이 정도에요 얘는 하나도 없고 그나마 있는게 두개씩이야 이것도 저번처럼 노관을 좀 해야되나? 딴딴 딴딴 상약 먹였어도 안먹었어도 그나마 걔가 무난해요 푸른별을 잡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푸른별을 잡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푸른별의 어묵보다 더 못같아 다 두개씩이네 애매하게 아니 그거 빠지면 안되지 다 잃을거면 기프트 올리는걸 먼저 할걸 그랬어 얜 모자밖에 없잖아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뭐였지 기억이 안나나 아 얘 검사기였지 그럼 검사 대용으로 굳이 여기 오너리오가 있을 필요 없거든요 오너리오가 검사 대용으로 하고 에반젤린이 스틱 하나씩 높여 그치 너는 잘 타고났어 이번에 기원해지니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메테는 안된다 마타는 안된다 잊어서 입을만한 옷이 없나 아 잠깐 바보조모사 지금 못들나 볼게요 아직 안되죠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구오오오 니케잇님 네 안녕하세요 팔로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입을만한 옷이 없어 지금 에반젤린이 뺏어 입어야되데 그럼? 니 그 옷 무단하구나 어차피 로즈 위쪽에 있잖아 얘 길막요원이었죠? 오늘의 표정 이정구만 입어줘도 돼 너는 네 오늘은 로보토뷰 할거 같아요 얘도 올 5인가? 올 5가 아니면 힘든데? 그렇지 에고 4점 에고 4점 저거 누구로 해야되지? 누가 가장 무난할까? 자바이로 하자 자바이로 와봐 얘 머리 1 2 2죠? 머리 1 위부터 보자 눈 눈 어차피 자전같은거 때려잡으면 에너지 쭉쭉 차기 때문에 일로와 솔직히 개브라션 하고싶어 자비에구나 자바이가 아니고 눈 가져가고 눈 몇 퍼센트지 이거? 8% 지난번에 고통이 떠오르는데 아냐 그래도 4개면은 짐이 2개 있기 때문에 애착 얘 저거 뜨면은 얘로 가면 되죠 얘가 지금 본능이었지 그냥 올라가면 되 빨리 개브라션은 해야되요 어쩔수가 없어 그래야지 뭐가 됐든 되요 무기가 늘어나야지 애들이 복장이 널널해지고 개브라션은 어떻게든 해야돼 최대한 빠르게 조지야 가봐 바보조무사 에잇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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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잠깐만요 어어 잠깐만 비명쐐기 간명쐐기 여기서 한명 대기해줘야돼 너 일로와봐 니 얼굴로 뚝가패면 정신차릴거같긴 한데 일단 한명 갈게요 저게 안된다고? 한명 에잇짝 해야돼요 지금 안경쓰기 싫어도 써 어쩔수 없어 야씨 교사라쏘 야 너 여기서 대기타야겠다 이거 26? 쪼끔만 벌어서 저거 더 갈게요 직원스태 싸주겠죠? 오케이 킹탕 가고 아직 안경안꼈지 애착가 어 두개 검사기랑 자 하나 둘 해놓고 검사기랑 또 뭐가 걸렸지? 갑옷 공포등급이 8이라고요? 절망이라고? 아니 아 시작부터 멘탈이 나간 상태로 시작하는구나 야 미쳤네 진짜 12시간동안 이제 하층부 이제 빼꼼하고 낼름낼름하고 있습니다 돌았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중간에 멘탈 나가면 얘도 나갈수도 있다는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거 먼저 뚫어 작업 성공률 좀 올려줘야되요 아 1만 더 있었으면 뭐라도 했는데 와 돌았네 진짜 자비없네 진짜 말이 들어가 말이 들어가시고 한번 더 들어가야되요 어쩔수가 없어 오노리오 들어가봐 이거 유튜브 올라가나요? 어 편집은 아무래도 무리구요 예 솔직히 말해서 편집은 아무래도 무리구요 예 아마 저걸로는 올라갈거 같아요 그냥 통 통영상으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른거에요 예 솔직히 이거 12시간 넘어가는거 편집은 저도 너무 힘들거 같아요 여기 다 막아놨고 잘 막아놨죠 얘는 저 위에서 일하고 있고 자 노아 들어가 2시간씩 잘라도 어 지금 이제 6편이에요 지금까지 한것만 해도 3시간씩 올려야되나 씨 3시간씩 올려야되나 진짜 딴딴 아 형 제발 살아봐 네 그거 봤어요 예 2시간 지금까지가 6시간 6시간이요 더 있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남았잖아요 얜 아직 안경이잖아 안경 안꼈잖아 할머니 안경 좀 주세요 아 진짜 비나한테 저걸 먼저 배울걸 그랬어 네 기억 네 기억 기억 저장소로 달렸어요 그거 그게 그렇게 그냥 1차 진행하다가는 저거 뭐지 나중에 비나하고서 1차로 가야돼 호크맛 깨려면 3,4시간 오케이 안경 꼈다 하나 못 끼지 우주조각은 뭐야 브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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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눈 머리 아 지금 못 가는구나 오케이 브로치 없잖아 자 브로치 가서 끼자 오케이 자 얘는 좀 시간 두고하자 어 그렇지 일단 치유전무 치유천무 지유천무 하고 사무엘 들어가고 여기 어 에반젤린 한번 들어갈게요 펜시 벨랜드즈 우리 위층 애들 키워줘야돼 얘들이 진짜 안큰다 요쪽 그래도 좀 크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어차피 알레프제업 알찬 돌리 다 라고 빛 뱃 완전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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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혼자 못해 이거? 아 못하는구나 얘네들 나와서 도와줘야 되구나 혹시 뭐 지금 못잡고 고전한데 있어? 그런 데는 없죠? 레인멘트님 안녕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한 발씩 쏴줄게요 야 여명 이제 그냥 뿜뿜하면 잡아야지 그치 너네도 돌아가고 너네도 돌아가고 그치 어디 남았지? 여기 남았네요 드디어 어 내려가고 넌 여기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브로치 아직 못 얻었죠? 어 브로치 얻을때까지 계속해봐 치과드리소리 샤댕프루이드의 소리일거에요 자 이게 본능 계속 돌려봐 하고 억압하고 본능 가시고 아이고야 말이 들어가 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황호는 못해요 증여가 증여가 1주에 3번 따다닥 대포해가지고 애들 막 멘탈 다 녹여가지고 관리직 관리직 멘탈 살살 녹는다 이 상태가 돼버려 아 그래 혹시 모르니까 이부서 애들도 다 어 다음 생에는 풍성하게 태어나길 바래 그치 아니 이렇게 말하면 죽인걸 신하는거잖아 아니야 집에가서 시공하는거 뿐이에요 여러분들 어 제 말 뜻은 발무지를 바라라는 뜻이었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더라도 하지말라고 브로치 아직 못 얻었죠? 브로치 어디데 저가는거지? 오케이 아 잠깐만 야 모노리올 지금 멘탈 나갔는데? 본능 들어가고 이미 늦었으미라뇨 셋 그치 시공 가고 3회 일단 바브 들어가고 아 얘는 잠깐만 얘 풀게리가 낫겠네요 이거는 하고 애착은 아담 그치 항상 사무직을 아끼는 제 마음을 알아줘야죠 그치 사무직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 푸른별도 나와줘야 돼 난 브로치는 어떻게든 이렇게 노가다로 얻어주면 되고 브로치 아직 못 얻었죠? 브로치 확률 몇 퍼센트야? 5%네? 아 잠깐 5%보다 더 높은 확률 뭐 없나? 얘 5% 브로치 2 아 얘는 눈 5% 4대 5% 머리잖아 이거는 겹치죠? 이건 이미 입에 있죠 안됐다 이걸로 가야겠다 응 또 관리법 잘 뚫으라 가고 있죠 패닉이 결과납품이면 한 번에 탈출하는건가 이거? 아 이번에 쏬던가 기억이 안나네 기억이 안나니까 또 집으로 보내줘야지 퇴근 그치 그 뭐지 그 마침표 있잖아요 그거 찍으면은 막 그 저걸로 간주하더라구요 마침표 찍으면 링크로 간주하더라구요 얘가 싹둑이가 그건 뭐 제가 어쩔 수 있는게 아니고 기술상의 문제라서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Take on me Take on me Take me on Take on me Take on me I'll 잎 잎 F&N이 들어가고 어 에반진리 잠깐 머리좀 한번 빗고와 그치 위앤모 없죠? 어 아 지금 벌써 툭탈출했구나 아 잠깐만 야 쓰고 나와야지 뭐해 브로치 얻었니? 아직 못 얻었죠? 브로치를 빨리 얻어야지 뭐 탈출하든 말든 하는데 어차피 알레포들은 탈출시키는거 한마디랑 클폭 한 1-2정도는 충분하거든요 얘 브로치만 얻으면 일단 탈출합시다 눈 삭제? 미쳤네? 얘는 결국 방어건 없네요 그래도 관찰레벨 다 찍었는데 방어가 없어 브로치 언제 나오니? 아니 저도 개브라 가고싶어서 지금 브로치 얻으려고 노가다 하는겁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지금 어?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빼액 브로치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부어 삶아버릴거야 부어 삶아버릴거야 부어치 언제 나와? 5%하면 충분히 나올때가 됐는데 저기요? 저기 한 조각씨 한대 맞고싶으세요? 붕대를 풀었더니 이제 붕... 뭐지? 심판새 붕대로 풀었더니 검열 삭제 눈이 튀어나온거지 얘로 에너지 다 채우겠어 이러다가 저번에 악몽이 또 떠오르는데 지난번에 악몽이 브로치 좀 줄 때 되지 않았어요? 우주 조각시 조각시탈? 죄송합니다 사람이 피곤해지면 헛말을 하게 돼 제발 좀 내놔 언제까지 있어 그래서 못 얻었지 아직 어 그렇지 아직 3개지 야 진짜 에너지 다 모으겠어 이걸로 미리 대피시켜놔야겠다 미리 대피시켜놓을게요 이거는 어 혹시 몰라 어떻게 될지 너네 여기 있고 중앙부서에 사무직밖에 없죠? 어 그럼 됐어 오케이 딴따라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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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제 얻어!! 일단 이거는 잠깐만 얘 그냥 계속 이거 하면서 어 지금 저기 급 저기 당장 급한건 아니니까 아니야 한번만 더 해보자 한번만 더 하고 이거 당장 급한건 아니니까 나중에 얻을게요 나중에 캐자 아닌데 아 잠깐만 롤.. 아 그래 기억장 장소를 이전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빨리 해놔야 돼 할 때 어 할 때 기억 저장소 갈 수도 있어 나중에 그거 생각하면은 빨리 해놔야돼요 탄다아 오 꽤 달았다 다 좋아좋아 좋아 브로치 다 좋아 직원 한명 모았죠 근데 이거 켜놔기 가능해요 예 가능할겁니다 예 이제는 네 이 녀석을 탈출시켜야 되거든요 요쪽에서 잠깐만 우리 마리도 마리 여기 있어봐 오시산 탈출 그리고 아무것도 멍멍 탈출 그리고 검사 탈출 아무것도 멍멍 탈출을 시키려면 일단 들어가야되잖아 예 잠깐만 요기 있고 우리 킹 탈출 한턱 쏘시겠어요 오우 저야 물놀이죠 어잇 그지 한턱 더 쏴야겠는데 어디다가 쏘지 잠깐만 내려가고 내려가 있어봐 어 멍멍이요? 제압돼요 유스티티 하나로만도 어거지로 하면 제압은 되요 네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어 검사기여 들어가야죠 뭐 어쩔 수 없지 여기가 그 엠케팔리주만 한턱 쏘신다면 그분인가요? 네 당연하죠 그렇지 탈출했지 오케이 해서 자 너희들은 나오지마 그렇지 아니 근새 아 근새가 이걸? 잠깐만요 아 근새 생각을 못했네 자 일단 다 도망가봐 아 생각을 해보니까 근새를 신경을 못썼잖아 괜찮아 큰새는 느려요 큰새는 느려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내려가지마 어디가 아 지금 시체먹겠는데 이러다가 지금 시체 여기 질비한데 아 잠시만 이거 이거 잠깐만 여기서 못가게 막아야돼 그렇지 그렇지 못갔어 못갔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알렛파 하나 잡았고 그렇지 자 너희들 올라와 그렇지 이제 일단 큰새를 제압을 먼저 합시다 지금 뭉쳐 다녀야돼 어차피 다들 제압하러 다녀야기 때문에 그 다음은 멍멍이죠 오 뭐 과연 그 다음은 멍멍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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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여기 있어봐 그치? 오케이 잠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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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깜짝이야 하고 바글바글 하죠? 그치 자 가자 직원들 먹든 누가 뒷통수를? 그치? 아무것도 먹무이 문제야 이제 모두 직원 다 쓸어왔죠? 오케이 아무것도 먹무이니까 이제 검사기 문제죠 먹무이 빼내고 정오 일단 캐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그럴까? 몇 레벨 이하가 들어가면은 클뻑 감소가 되던데? 그치 자비에 들어가봐 매우 낮은 맞지? 어 그치 통찰 난 너에 대해 통찰하고 싶어 중앙보수로 끌고 올게요 딴딴딴딴딴딴 어어 어 중앙보수로 끌고와 아니다 잠깐만 아니야 늦었어 늦었어 이미 중앙보수 이쯤으로 끌고와서 아 사레비야에요? 아 괜찮아 뭐? 어 아아아아아아악 에이씨 여러분들 한타임 쉬고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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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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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